할렐루야 2월 28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괄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시간 주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월에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그 다리가 우리가 이달과 저달 사이를 또 연결지는 생명의 끈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불의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 희생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계속적인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혈상 7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표라는 표제를 붙였는데 이것은 에베네셀의 도를 말합니다 기념비를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베네셀이란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연말이 되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할 때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묵상이 되어지고 눈가에는 이슬이 촉촉히 맺혀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에베네셀의 여기 이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은 이백성으로 하여금 각기 제길로 갔던 존재 우리가 사사키 21장 25절에 사사키의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음으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인생이 시행차고 또 헛걸음 또 아무리 열심히 달려봐도 방향이 틀린 인생은 그야말로 다시 돌아와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헛수고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 백성은 뭡니까? 블레셀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핵심적인 어떤 내용을 잊어버리고 첫 번째에 갔다가 그들이 큰 참패를 당했잖아요 4천 명이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법괴를 전장에 가져가지 않아서 우리가 죽구나 해서 법괴를 가져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무려 3만 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3만 4천 명을 잃고 난 다음에 온 가족마다 정말 전쟁의 상은이 남아 그야말로 피냄새가 땅을 덮는 그때에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 거기서 소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아 비나스도 전쟁 나가서 결국 적군에 의해서 죽고 그의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 충격 먹어서 의자에 떨어져 죽고 그러면서 결국 이가보시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떠났도다 하는 그런 함담한 상황에서 오늘 여기 이제 이번에는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언약계까지 빼앗기고 그야말로 여호와가 우리 공동체에서 떠났다라는 두려움과 그런 아픔이 있을 때에 오늘 이들이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13절 14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블레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 샀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 장소를 바꾼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3차 전쟁이 되겠습니다만 여전히 에베네셀은 에베네셀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여호와의 도움을 경험할 수 없는 참담한 죽음과 패배의 자리였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13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굴복했다 하는 거예요 굴복했다 이 표현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리고 14절 보니까 블레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다 고토가 빼앗겼던 땅이 회복되었다 우리나라도 돌이켜보면 바래, 고조선 또 이어지는 고구려 역사를 생각해 보면 저 만주와 베이징에 이르기까지 산동반도 이르기까지 엄청난 땅이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주장하면 전쟁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거기 다 우리 대한민국의 유산들, 유물들이 계속 출토되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황후 문명보다 더 화려했던 문명이 우리 평양에서 출토되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고토 회복이란 말은 참 모든 민족의 피끓는 어떤 면에서 염원이고 소망일 수 있는데 물론 이건 고토라고 할 수는 없죠 이들이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다 빼앗겼던 땅에 벗겨마저 빼앗겼던 땅에 순식간에 또 찾아오게 되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에베네셀이란 땅에서 에베네셀이란 땅이 우리를 찾게 만든 게 아닙니다 왜 찾게 만들었을까요? 여기 보시면 14절에 그 사방 지역을 불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다는 말인데 어떻게 해요?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사멜이 사는 날 동안에 불레셋 사람들을 막고 도로 찾았다 불레셋 사람들의 인간의 손을 하나님의 손이 막아버리고 그 땅을 다 찾아오겠다 왜 하나님이 내 편 되셨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싸우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 1차, 2차 오늘 4천명 죽고 오늘 3만명 죽을 때는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니 우리의 적은 곧 오늘 하나님의 적은 곧 우리의 적인데 하나님의 적이 곧 내 편이 되어버리니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됐는데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음은 없이 중심은 없이 복개만 마치 무슨 부적처럼 갖도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들이 화목제, 속제제, 하나님과 진심어린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모든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지금까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돈 버는 문제, 또 자녀 교육 문제, 관계의 문제 오늘 뭐 인생의 산 넘어 산 계속 문제를 만날 때 이런 문제를 푸는 방식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달려나가 봐야 아이성 싸움 같습니다 오늘 블레셋과의 싸움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 기도로 응답받고 뚫고 나가는 데서 비로소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맞고 여호와의 손이 오늘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손을 느낀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욱더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못 느낀 사람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하니 더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두워지니도 불평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이런 인생이 있고 감사의 인생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감사해서 에베네셜의 도움의 돌이라는 기념비를 여기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5절 말씀 보면 사멜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수되 해마다 배달과 길갈과 미소바로 순위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다니면서 뭐 하셨겠어요? 말씀을 반포하고 하나님의 뜻에 강령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윤례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이러면서 비로소 성민 어떤 면에서 보면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과 삶의 이유가 회복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여러분 예배에 죽으면 인생 의미 없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에 죽으면 대한민국 자체가 존재 못합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나의 가정에 예배가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녀가 잘 나가고 있습니까? 좋은 곳에 취직했습니까? 연봉이 아주 센 데 취직했습니까? 그 자녀가 예배를 잊어버리고 예배를 뒤로 한 채 오로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만문만을 쫓아 달려갈 때 마지막에 참 눈물을 흘리게 돼 있는데 물론 여러분 제가 권면하는 거지 악담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부모의 중복 부모의 기도 적어도 어거스틴이 되려면 모니카가 있듯이 웨슬레가 있으려면 수산나가 있듯이 그거 아들이 못하면 우리가 누구 하나 가정에 책임을 진 제사장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보혈로 덮어야 돼요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손만 우리에게 개입하시면 이전에 잃었던 것도 다 고토도 회복하고 잃었던 에그론부터 가득까지 오늘 중 사무엘은요 베델과 길과가 미스바로 순회하며 여러분 엄청나게 피 흘려도 딱 얻을 수 없는 땅을 은혜로 순행하며 사는 삶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 최우선 전략 기도 최우선 전략 하나님과 관계 회복 최우선 전략 이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지혜를 잊지 않고 분별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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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